저기 있네요 한참 저기도 있네요 여기도 한참 있고 조금 있어야 되네요 저기 있네요 저의 컷소원은 알겠습니다 미치 그런거 고맙습니다 Wallace 얘가 쏟으네 어디갔어 나중에 쪼끔 더 탄이 부족하면 오 화면 돌아 건물 안에 그냥 들어갔어 쟤 샷건 들고있어도 내가 진입을 못하겠는데 붙어봐 2층 툴스가 나오고 생각하니 시야가 안보인다 이리 좀 깨자 뒤질래? 뒤질래? 아우씨 못올라간다 성광단 많이 챙겨놔야돼 맥크리야돼 맥크리 성광으로 눈뽕시키고 만일에 제가 원거리 싸워야되면 성광으로 눈뽕시키고 진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성광 엄청 많이 챙겨놔야돼요 지금 다른건 다 나왔는데 군청소음기만 안나왔어요 오우쓰 SMG가지고 오지게 싸우는가봐 엠포가 이겼다 웜프가지고 엠포가 이겼어 엠포가 이겼다 워프 MAX 리얼 워하 한 대도 못 맞췄어 세탄장 서서 이건물 빨간건물 성경받아라 1층인가보네요 1층인데 2층 성경을 맞았는데 총을 안쏘지? 성경을 맞닿이는 곳 queen 성경을 맞턱하다던 곳 아오오옿 투수 투! 투척! 아! 싫어? 이렇게 맞추면 날라갈라나? 어 들어갔다 아 진짜 곤정소 온기 하나만 줘 어! 포층기 시가전 와 완전 시가전이네 곤충이 사베를 끼고 쏘고싶다 아니 곤충 소 온기가 없으면 그냥 딜리약한 딜리약한 단발 SMG잖아 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소 온기를 껴야 진정한.. 어! 나왔다 나이술 그래 이게 이 맛이지 이제 백미터 사운드 사거리 백미터 안으로 들어가죠 왜 이제 타이거 터졌어 바보야 왜 이제 타이거 터졌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근거력은 주십시다 에임 싫어? 뭐 20 20 20 21 21 22 22 22 23 23 24 25 25 폭탄 받아라 어디인가요? 25 25 25 26 25 25 26 27 25 25 28 29 29 30 30 와 낙차 너무 심하다 레알로드 쟤 왜 절로 달려요? 일평집에 사람 없어주면 좋겠는데 기포층계에서 애들 나올겁니다 우리 언덕에 있는 애들은 안 내려와도 돼 밑이 절대적으로 분리 어? 저 집 들어간다 어? 차 타네 그냥? 어? 아 아 아 아 아 죽어 그냥 1인칭 조준 극혐 진짜 개쓰레기 아 이거 누워서 가도 저기 언덕에서는 보이는데 불안하네 아 자기장에 안도하죠 이쪽으로 걸리면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소음기 권총에 가서 집에도 사람 있을거고 저쪽 언덕에 두 명 집안에서 나오는 놈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저 사우드 잡고 가야돼 바다 자 기반에 있네. 내버려둡니다. 내버려둡니다. 쟤 나 보면 볼 수 있는데 제발. 앞으로까지 봐야겠다. 보면 전 죽어요. 저기 위에 한 놈. 두놈 어딨지? 제가 자리가 좋거든요. 30초. 연막 던져야겠다. 절로 던져서 어그로 끌어야지. 연막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. 어그로 끄는 연도로. 한 개 냉겨줍시다. 나중에 쓸 수 있습니까. 역마가 있는 쪽에 어그로 끌리거든. 아이씨 이쪽 보고 있네. 이치트 파악.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. 그럼 저기서 나 볼 수 있는데 망했네. 나무디 안전봄인가. 애매하네. 애매하네. 내 길은 내가 우지 눈에 쏜다. 이 대신에 빠지. 이 대신에 빠지. 순광. 한 명. 한 놈. 아 이거 언덕 끼고 있으면 내가 불리는데. 훌륭한데? 아 얘 오지인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